영양사 도망가 되게 자주 오는 것 같아 도구하니 가자 진짜 오랜만이다 도쿄 바나나 도구 아래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리와 이리와 안녕 와 우와 굳이 오네 달달하다 달달하다 시켜봤어요 응 맛있어 더워? 너무 시끄러워 화끈해 웃는다 귀여워 정상 보니까 완전 깨드려 잠시만요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다니고 싶지 않아 직장에서 부르니까 가는거야 이 사람들 다 기분이 좋아서 밖에 있는거 아니야 놀러다니는 사람들 아니지 구조적인 잘못이지 사람들 잘못이 아니지 난 매영이 그렇게 보고싶더라고 누나보다 아 매영이 고생 많이 하셨겠네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 누나가 일본 돌아가서 얼마나 매영한테 그걸 했을까 아무것도 안해 한국에서도 두번이나 왔던데 그건 좀 아니지 않아 일하고 가는 척 하면서 호캉스 가는건 진짜 아니지 않아 한국에선 또 우리가 다가줬는데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여왕도 이렇게 한국 바나나 하시고 진짜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들이 샤라포와도 이렇게 바나나 안했어 그러니까 저건 너무해 저거는 근데 우리 이제 그만하는게 좋을 것 같아 이제 좀 삐뚜하겠다 아니 바나나 가져가고 있어 바나나 돌잔치 때 어떤거 준비하면 돼 네 축가? 이벤트 같은거 내가 사이 흠뻑씩 왔다갔거든 배워왔으니까 그걸로 한번 해볼게 앉았어? 네 태웠어요 너네 알아봐? 알아보지 거기서 꼭보도 바라는걸 내가 알아봐? 알아보는거야 우리? 네 우리 사람들 여기 공부하는거 봐 학구열이 엄청나네 그렇지 간단들 순간에 갈치절리만 넣어도 되잖아 갈치절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요 반찬이랑 김치 김치 김치조점 김치 김치 얘기하시네 반찬 얘기하니까 김치 얘기하네 아 그거 맞아 다음주에 놀러가시 어디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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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엄마를 데리고 가야지 좋지 그게 미션이야 엄마가 왜냐면 휴가를 한 번고 못갔어 속초? 그래 어 괜찮지 당연히 괜찮지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면 아 근데 매형 진짜 비빨하겠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게 눈조차서 물어봤네 근데 매형은 쉬시더라면 되잖아 매형 친구 만나면 우리 매형은 계셔? 그런가? 응 찐 가족여행 매형은 1박 2일로 시간을 주잖아 어 아직 하룬데 누나 매형도 시간을 보내시긴 해야지 친구들 만나거나 지금 매형은 머리에서 지금 생각하다가 돌리고 있을걸? 아니 친구들 언제 만나자 내가 알지 그래서 아다를 딱 돌려가지고 만나가면 다 얘기했다 아니 매형 속초 좋아해 매형 회도 좋아하고 속초 가지마냐 그러면 그냥 산쪽으로 가자 산쪽으로 인천이나 네 나 그럼 매형아 둘이 얘기를 해봐 너나 진지하게 강요하지 말고 인정아 강요한거 같으면 아니면 저한테 손을 드세요 그러니까 왜 한가보냐 그걸 그게 제일 중요한데 진짜 재밌다 어떻게 데리고 다니려고인데 걸어다니지도 못하는 애들 그러니까 목요일날 내가 봐줄거니까 목요일까지 준비해놔 만들어 뜨개질로 볼 수가 없어 진짜 어떻게 봐 저 걸어다니지도 못하는 애들 그걸 어디서 알았는데 아기장에 찍은거야 그래서 다시 되돌아가던가 일본에서 되돌아가던가 해야된거 아니야 네 꽃 좀 보세요 꽃 꽃 뭐야 되게 튀겨서 진달리 아니야 진달리 아니야 너 뭐냐 근데 여기서 많이 돌아가셔야 푸드기도 푸드에 갑박스 푸드기만 있지 푸드기만 있지 어 앞뒤기들 많이 하지 그러니까 지금 걱정이네 일어버렸어 이렇게 편할거 같아 누굴 두번 만지게 누굴 두번 만지게 그치 니들 좀 누워 자니? 응 딴 만지 근데 진짜 끼리가 진짜 머리털이 많은거 좋아 머리털 엄청 많아 머리덜 엄청 많아 까난들 보면 머리털이 없어 머리털? 어 저 이거 끌어내라 어디 샤워 시켰어? 샤워 시켰어? 샤워 시켰게 지금 대충 오늘 좀 포송포송하네 응 몸을 돌려봐 몸을 돌려봐 아저씨 몸을 돌려보자 샤워 시켰어 알아보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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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샤워 시켰어 침 좀 그만해봐 엄마 갈치 좀 진짜 진짜 오랜만에 먹어 네 똑같이 감사합니다 엄마 고마워요 몰라요 진짜 맛있다 저거 놀고있어 저거 봐봐 하하하하하 그래서 엄마가 누나 해준다고 한 거 아니야? 매영이랑 같이 욕을 처음 먹어 살면서 진짜 우리도 안하고 매영 덕인 줄 알아라 인정 인정 원래 옛날 석담에 그런 말을 했어 애를 하나 키우려면 말할 사람들이 다 키워야 된다고 그만큼 애 키우는 게 쉬운 게 아니여 다 먹는다 지켜야돼 그렇지 그렇지 먹어 누나 나 또 먹을게 어머니 어머니 진짜 잘해주신다 아주 감사합니다 와 맛있어? 하지만 되게 맛있는 거 먹었을 텐데 빨리 먹고싶다 와 사랑을 해버리네 아 천천히 천천히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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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 반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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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겨줄게 아 부러워 안 먹어 맨날 이름나니까 나 상학교 못 먹었는데 빠른데 하나 먹어 자 고맙습니다 배 좀 보세요 너무 잘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내 재산 중에 하나야 이건 훈천 나와줘야지 오랜만이군 진짜 오랜만이지 원승이가 반 안 먹어서 구경한다 아 괜찮네 명이 짜는 거예요? 응 혹시 먹여줄 수 있으세요? 죄송해요 솜이 없었다고 감사합니다 어때? 무슨 맛이야? 맛있어 오빠 이거 봐봐 먹을 수 있겠는지 오빠 이거 봐봐 먹을 수 있어 야 칸대 다 부숴로 치른 자품 똑같아 전복 호로록 호로록 아니. 아야, 진짜 둘이 맛있다. 언니,? 이곳은 매콤한 식구입니다. 그리고 매콤한 식구에 오신 것 같아요.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. 오늘의 식구는 매콤한 식구입니다. 매콤한 식구는 매콤한 식구입니다. 매콤한 식구는 매콤한 식구입니다. 매콤한 식구는 매콤한 식구입니다. 고기였습니다. 우와 엄청 크다. 맛있다 맛있다 저한테 안가는데 한번 해봐 어 뭐야? 얘 여자한테는 가 여자 되게 좋아해 다 먹었어? 아 눈 되게 좋아해 오 이제 해봐 오 우와 찜짓 하늘 되게 멋있다 하늘에 관심이 많더라 어제도 둥은 하늘 이쁘다 그러고 하늘 진짜 멋있는데 하늘 가고 싶어? 하늘 가고 싶어 하늘 이쁘네 요즘 오늘 핑크 하늘이던데 안녕하세요 데이비시터 취업했거든요 근데 돈을 못 바꿨어요 지금 세 달째 빠져놓은데 계속 뭔가 만져보고 만져보고 좋아 가자 됐어? 가자 왜 어때 누나? 얼마인데 세일하는게 있거든 안하는게 있어요 저기 보시면 여름 수룡가전이라고 되어있는거 있죠? 네 그것만 사시면 돼요 네 네 뜨거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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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뜨거워 오빠 못자갖고 이렇게 치즈 더 나은거 없지 먹겠지? 정글면 아니면 저기 그저운데 가자 오징어 먹는건데 약간 분식집 그런 느낌이네 맛있다 내가 응 맛있어 오케이 떡볶이도 먹어봐 응 딱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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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귀여워 이렇게 말을 먹는다 응 말을 잘해 왜 짠데 아 아 뭐야 이거 이거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느끼는 들어가게 여기 있는거 다 할게 여기 있는거 다 할게 여기 있는거 다 할게 방금 처음에 이렇게 해야돼 계속 그냥 이렇게 옷을 벗고 아니 옷을 벗고 아니 옷을 벗고 아니 옷을 벗고 이제 한다 됐어? 기다려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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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무섭나봐 뭐해? 뭐 이러고 있어 지팡이 한 번 쓸게 진짜 오랜만이다 무서워 무서워 처음 먹어봐 처음 먹어봐 맛있어 안 들어가 봐 절대 안 놓쳐요 뭐야? few 1 2 3 1 2 2 1 2 고마!